가을 향기 가득한 풍경 속 여유로운 귀농의 삶을 꿈꾸며 이곳에 털을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서툴렀던 귀농 생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돼준 부부 농촌에서의 삶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편한 존재고 의지할 만한 존재라고 믿음이 확실히 가기 때문에 신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귀농의 꿈과 현실 사이의 험난한 여정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두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내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반월 마을 이곳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가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시골에서의 삶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는 자연이 부부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입니다. 놀이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고민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그 일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연이 놀이터가 되는 건 어떨까 이제 이렇게 고민 끝에 시골에 들어오기로 마음 먹었어요. 부부의 고민과 바람을 풀어낸 공간 이곳에 오늘 떠들썩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꽃을 꺾는 활동이거든요. 꽃을 꺾는다는 것은 아름답게 관찰하고 피로 이용에 따라 꺾는 거지 꺾어서 환불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동하면서 채취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부부가 선택한 건 치유농장입니다. 농촌의 환경과 자원을 이용해 누구나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모든 교육의 근본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의 교육장이 되는 게 제가 추구하는 하나의 저희 사업의 솔루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이라는 걸 꺾으면 우리는 어렸을 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꽃을 활용을 잘하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매체라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꽃 가지고 채취해보고 또 작품을 만드는 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고 좋아요.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꽃을 가지고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색다른 체험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기대로 반짝입니다. 줄기를 프로랄 폼에 꽂는 것을 할 건데요. 길이는 어느 정도 꽂을 거냐면 이은실 씨의 설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처음 해보는 꽃꽂이에 조금 서툴기는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류 플로리스트 저리가 랍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돼준 치유농장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도 부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표정이나 활동 진행하는 거 보면서 좋았던 점, 돌발 상황들이나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어올 때하고 갈 때하고는 애들 얼굴이 많이 밝아지긴 밝아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해보니까 더 꽃을 나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보니까 다 밝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물론 농사부터 치유농장 운영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를 불러들인 건 무엇이었을까요? 후회할 때도 있죠. 사실 꿈꾸고 시작할 때는 힘든 것보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놀고 간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를 잘했다 선택, 일 재밌다, 일 계속해야지 이런 에너지를 주고 가니까요. 후회하진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언젠가는 더 우리의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참고 서로 의견을 더 조율해서 서로 의견 다툼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사랑만큼이나 치유농장엔 일이 가득한데요. 송모 왔어? 우리 예전에 클럽을 심어놓은 게 난대도 있고 나고 있더라고 송모? 그쪽 주변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농사일은 아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보지만 마음씨만큼은 동네 어르신들이 인정하는 고수입니다. 농사일은 하면 할수록 배울 것이 천지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럴 때 좋은 조언자가 돼주시죠.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섞어줘야지. 응. 안 섞어주면 응. 이거 이렇게 턱이 났어. 응.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송모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적당한가? 완전히 고기 싸먹으려면 부드럽고 맛있겠구만 지금이. 끓일게 맛있겠네. 아 여기 할머니 안 계시면 저 이거 텃밭 사실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거 아예 안 돼요. 사실 교육도 가야 되고 안에서 수업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저희 송모가 이런 일을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감히 이렇게 해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약간 동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 서로 이제 마을 주민들과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지금은 다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기농의 시간을 조금씩은 제가 여유를 부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인 이 시간이 부부의 휴식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꿀 같은 시간에도 부부 대화의 대부분은 치유농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데군데 사과대추나 열매 있는 것들을 좀 석류나 엊그저께 여기 권사님의 석류 엄청 많이 예쁘게 열렸던데. 그런데 약을 안 하면 진딘물 때문에. 권사님 약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밑에 반은 떨어졌는데 남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야 하는 게 부부겠죠.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계획이고요. 이런 농촌 농업 자원을 가지고요.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고요. 아이와 노인이 함께 상생하면서 공유하면서 살아내는 행복한 놀이터가 되는 것도 한번 꿈꾸기도 해요. 자연 속에서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바로 이 부부가 꿈꿔온 삶입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내어주는 자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혜택을 나누고 싶다는 부부의 행복 이야기. 더 기대해봐도 좋겠죠. 2단고 3단고 3단고 4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